어떤 공을 풀릴 수 있을까요? 더스틴 리퍼트입니다. 더스틴 리퍼트입니다. 더스틴 리퍼트입니다. 1-8-8-8-8-8-8-9-7-8 멋있다, 멋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케이! 오케이!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와따, 맞지? 와, 기가 막혀! 예건아, 뒤져! 예건 어때? 아파트야, 아파트? 좋아, 좋아! 살아올라? 살아와, 살아와! 와, 진짜 멋있다! 빠른 공 4개 빡빡빡빡! 용검아, 150 나올 것 같아. 나올 것 같죠. 오늘 이 경기 내용이 퍼트형 아드레날린을 완전 분비시키는 것 같아. 공개하도록 부탁드립니다. 견뎌서 김희실이 견뎌시고요. 여러분들 다들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. 카메라! 가사가 나오니까. 가사가 나오니까. 가사가 나오니까. 가사가 나오니까. 가사가 나오니까. 아, 우리는! 이 노래 뱉어! 가사 나오니까. 가사 나오니까. 내 생각나는 어린 적 꿈을 노란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나를 는 사랑 그 조그만 꿈을 잊어버리고 살았어 내가 너무 커버렸을 때 마지막 해로 그땐 아이처럼 뛰어들고 싶어 졸음한 나의 꿈을 품져내고 싶어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우선을 타고 따라가는 예쁜 꿈도 부었지 이 노래가 나오는 동안은 잠시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는 동안은 잠시 이 노래가 나오고 잠시 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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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가 돼서 쉬어갈 수 있는 시간 여러분께도 최강룡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셨습니까? 다시 또 경쟁에 그리고 이 승부의 세계로 들어오실 시간입니다 습니다 최강몬스터즈의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군우 선수부터 시작되는 이번의 내기입니다 정군우 선수부터 시작되는 이번의 내기입니다 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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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의 목숨 걸었네요 이거는 본인의 몸조로 오지도 않았어요. 번트로 한타 치려고 그랬어요. 그러면서 지금 행운의 볼 판정이 나왔습니다. 직전 타속에도 볼렛 남았을 때 아쉬워했거든요. 고개를 숙인 여정도로 볼렛으로 출루합니다. 안타깝습니다, 안타깝습니다. 정부는 볼렛은 화가 나죠. 이 탈도 안 왔어요. 볼렛으로 안 왔어. 오늘 정부는 안타 두 개, 볼렛 두 개, 4출루예요. 대단하죠, 안타 세 개를 못 쳤을 뿐이에요. 무사 도전 1루를 만들고 있습니다. 제가 임상우 선수입니다. 저는 임상우 선수가 안타를 못 친 경기가 있었나 싶거든요. 오늘 경기는 볼렛 두 차례 두 번의 출루 있긴 합니다만 아직 안타는 없어요. 그래도 2출루를 했군요. 그렇죠. 멀리 빠지면서 볼렛으로 출루합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진짜 잘해. 오늘 기록이 테이블 세터 중 7번의 출루를 만들었습니다. 아니, 진짜 이 정도면 웬만한 셰프 저리 달아요. 오늘 3번 타자 박용태 또 출루가 몇 번이에요, 4번이죠? 다 출루예요. MVP 후보로 여기서 바위텍이 한 방 치면서 5출루가 되고 뭐 하면 바위텍도 가능하죠. 3볼렛이에요, 3볼렛. 차라, 차라! 5출루는 정말 잘 안 나오거든요. 그러면. 아, 네. 아, 네. 목판의 공이에요. 높게 떴습니다. 파울 지역 3루수 이동, 3루수 처리합니다. 예! 아우! 아우! 우리 가니다 합니다! 아우! 아우! 네. 고마워요! 감사합니다.